오늘의 채팅창에 가방이 뭐 들어온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저 오늘 잘 모르겠어요. 안 봐가지고. 왜요? 본인이 싸는 거 아니에요? 네 이거 준비해 주시는 건데 안에 뭐가 없으면 너무 날아다니는 거 가지고. 네 뭘까요? 오늘은.. 도시락이 나왔으면 좋겠다. 오늘은.. 뭘까요? 의상이 들어있네요. 아 그래요? 청바지랑 옷자랑.. 저 무석이 바지 아니에요? 어 제가 오늘 입었던 건데? 무석이 바지를 모시고 있어. 내 바지를 들었어. 무석이 바지. 내 바지를 들었어? 근데 한 눈에 무석 씨 바지인 건 어떻게 알아요? 무석이가 다리가 길어가지고 항상 바지 밑단을 좀 더 떼야 돼요. 아 진짜? 네. 맞는 바지가 없어서 밑단을 거야. 이렇게 늘려야 돼요. 늘려야 돼요. 지금 늘린 거예요. 와.. 형이 대박이야. 와.. 형 바지. 형 바지. 형.. 형 가세요. 형 가세요 이제. 와.. 3번에 있어. 형이 있으면.. 이제 허리가.. 2번에.. 2번에.. 1번에.. 5번에.. 2번에.. 1번에.. 1번에.. 오오오오